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뭐지? 이건 압축 대 칼하는데? 압축 대 칼하고 등 떠미는데? 안할 수가 없네 압축 하다 죽어라 이중시전 강화로 너무 좋네 킹선과 슬기 있어야 겐데? F-IO F-I-F-I-F-I-F-I-F 대퍼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망을 대퍼를 요가 진짜 누웠다 리검 뭐? 캘리퍼스라고? 너 방금 캘리퍼스라고 그랬니? 네 범파엘 도라이 아 아 이게 뭐야 하지만 내게 버퍼가 있지 세상에는 버퍼가 일된 마금이라 의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펙트 하나를 살리는 파워 카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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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아 이거 룬 괴라미드 나왔어야 했는데 룬 피 무쇠 룬 피 무쇠 룬 축전기 룬 축전기 룬 축전기 룬 축전기 룬 룬 축전기 룰 룰 룰 룰 룰 룰 두판도 괜찮을 것 같네 동의하지 않는다 뭐야 아 이거 수비 없는데 랭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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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이다 와아아아 와아아아 개노삼 허접인데 서울지 서울지 좀 매매하기네 근데 전역고 이런거 나오면 아니? 타격이 없는데 타격이 있어요 아니 전역 여자 아이돌이 꽃귀 축하해줬다는 썰 생각나네 눈보라 이즘 되면은 괜찮지않나? 왜 때리냐고 이 양반아 왜 때리냐고 이 양반은 못될 자식 보림캐쳐 보림캐쳐 신도림캐쳐 신도림캐쳐 서울지특 터펜 도망갓 도망갓 로봄 로봄 1댓막은 내 버퍼 색소가 1댓막을 줄 알았다 끌가내기 1댓막은 2댓을 막을 것이오 2댓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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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댓막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력 대장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 찍기 있어야 되잖아 잡돌 잡으려면 오늘도 디펙트는 엘리트 사냥에 나선다 리포포 보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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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매우 상의적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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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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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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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아 진짜 간발에 자라.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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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선미. 헬로월드님 구원해주세요 이 스택은 진짜 너브하네 미라스 오늘 버그는 티팩트가 죽을 순 없어 왜 지는게 어불하지 넌 약하잖아 약하잖아 강해져서 돌아와라 일단 나부터 빙하 빙하 흰송 방열판 하나 더 사는게 나을거 같은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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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있는게 더 쎄겠다 그래도 이제 사막까지는 충분할거같은데 디생은 사막부터 사막부터 시작하는 결함 생활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부터 넌 날 공격할 수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컷만 잘 해가면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달팽이 안 나오니까 도누데카 생각하면 5스텍이고 까박이 생각하면 4스텍이고 가가! 카카 범브색 디펙트 하텔 값은 폭션을 맞으며 별것도 아니네 손발을 덜덜덜며 방금 꺼 맞은거는 좀 아깝네 안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외로가 좋지 않았어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듯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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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향로만 잘 맞춰봤으면 되는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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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아우 향로 소조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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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 박복한 디펙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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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절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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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택이면 충북 당했지 곶 등강불괴 헐보 와아 내 체력 무슨 일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긁어내기 쓰면 안될 것 같은데? 어 버트. 아 네. 희해 이럴 수 없어 뭐 왜 재활용도 안나오고 허우도 안나오는데 내가 못한거라 뭐라하기도 뭐하네 하지만 뭐라 할거야 꼴받잖아 내가 못한거랑 내가 져야하는거랑 뭔상관인데 알아서 억바해서 이겨야될거아냐 내가 못한만큼 첨탑이 잘해야지 이거 첨탑 잘못이네 뭐야 아니? 노잣돈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다마다 마다마다 마다나 마다마다 CUTI 우리의 산란기의 디펙트 산란기의 디펙트 산란기의 디펙트 산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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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사장 활동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 감사합니다 뭐지 내 잘못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실수 안 했으면 체력 훨씬 나아꼈을 텐데 디펙터 여기에 묻히다 안 돼 디펙터가 묻힌 건 맞지만 해치원다 아니 향컨 하나 제대로 안 했다고 내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그 좀 게임 좀 대충 할 수도 있지 게임인데 아 이번 턴에 연타인 게 더 좋았는데 편향은 대충 쓰면 된다 편향은 대충 쓰면 된다 중괄호님 형님 소리가 안 들려요 생방송을 보는 이들에겐 익숙한 광경이건만 아 향컨 실수한 내 잘못이라 너무 기분 나쁘네 게임 잘못이어야 되는데 삐 눈보라만 안 집었어도 훨씬 쉬웠겠다 쓰릉리 아 눈보라 좀 쓸라 했는데 눈보라 안 집었으면 훨씬 쉬웠을 듯 놔줍니다 rất 놀아 fear 소원 놀아 신고